경북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안동과 예천지역 관광지를 둘러보는 신도청 기행이 특색있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. 경상북도와 안동시, 예천군, 대경문화연구원이 함께하는 신도청 기행은 매달 두 차례씩 실시되는데 한 차례 200명 안팎의 탐방객 모집이 조기에 마감되고 있습니다. 도청 이전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이후 올해로 4년째를 맡고 있는 신도청 기행은 도청 신청사와 하회마을, 병산서원, 회룡포, 삼강주막을 풍수인문학자와 동행하며 탐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.